안녕하세요. 민양양입니다. 各位同学,你们好.我是 민老师. 지난주에 저희 국외에 응대할 때 쓰는 기본적인 표현 또는 길 안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이번 주 새로운 내용 배우기 전에 먼저 지난주 내용 한번 복습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,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시고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. 有什么可以帮你的吗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라는 뜻이요. 帮, 돕다. 帮, 돕다. 라는 뜻이요.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. 안내 데스크, 부부타이 라고 하죠? 就在, 바로 어디에 있다 라는 위치 안내해 주는 방법이에요. 前面, 앞이에요. 服務台就在前面. 여기서 세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. 有的產品可以打折. 所有的產品都可以積分. 產品, 제품이에요. 產品, 다음에 打折, 할인하다. 打折, 20% 할인, 뭐라고 할까요? 打折라고 합니다. 10에서 2배면 8이 되니까 打折라고 해요. 6포인트 적립된다. 十分,十分 字幕, 뜻도 한번 확인해주세요. 最後一個文章 請出師,您的呼嘗 請出師,您的呼嘗 答案, 맞춰보세요. 出師, 보여주세요, 제시하다라는 동사예요. 請, 뭐 하십시오. 請出師,您的呼嘗 每播 Islands, серьезway. 次, 복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準計的, 이제 因素的, 이제 本格적으로 1조차收集하겠습니다. 二部門題目的, 逼著,這是什麼比較? 比佼,较,もう什麼예요. 比較? 比較,我這樣一個elsor. 比佼,较은 동사인데 比佼다이라는 뜻이요. 比佼해봐요. 比佼,较은 비佼,较은 비佼 비교적으로 또는 뭐 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예문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어때요? 간 건조하다는 뜻이요. 건조한 편이다. 비교적으로 건조합니다. 바람할 때 F 발음 잘해주세요. 피부 좋습니다. 오, 피부 조금 건조한 편이에요. 라는 뜻이요. 밑에 예문 볼게요. 타, 거즈, 비좌, 가오. 이번에 뭐가 비교적으로 가오 높다라는 형사인데 여기서 키 크다라고 합니다. 거즈, 키 거즈 어, 저는 키 큰 편이에요. 워 거즈 비좌 가오 가오 오늘은 키 말고 또 하나 명사 가오로 같이 사용할 겁니다.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예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타, 거즈 비좌 가오 비교적으로 뭐 뭐 한다 또는 뭐 뭐 한 편이다 라는 뜻이요. 您好,您需要什么護膚品? 我想看看眼霜和精华 您是油性皮肤吗? 我眼部周围比较干,可是梯字区比较油 那您应该是混合性皮肤了 我建议您用这个牌子的保湿系列 好的,保湿系列都有什么产品啊? 这个系列有洁面乳,爽肤水,精华,眼霜,保湿霜,还有防晒霜 防晒霜会不会很油? 不会的,这款防晒霜既保湿又清爽,防晒指数还很高 好的,给我来一套吧 我想看看, 어떤 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할까요? 그림 잘 세워보시고요 맞아요,森林입니다 森林的中文 防晒霜 我想看看,防晒霜 继续 好的,皮肤 Creole